5월 11일 장마감 셀트리온부터 cmg제약까지 한번 보겠습니다. 신라제는 최근에 거래정지가 되어 있어서 젠백스를 팔로업을 해보는 방향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. 외인기관이 시장을 상당히 강하게 매도를 했습니다. 코스피, 코스닥 다 매도했죠.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은 혼조세를 나타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. 먼저 시장 상황을 좀 보면 외인기관이 거래소 쪽에 1,700억 기관이 많이 팔았죠. 3,600억이나 팔았습니다. 지금 나스닥 선불은 0.4% 정도 올라서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도 올랐죠. 그런데 지금 이태원 글러빨 이런 단발성 이슈가 아무래도 매도하는 그런 재료로 사용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코스닥 쪽도 외국인이 1,000억이나 팔았죠. 많이 팔았습니다. 기관도 300억 정도 매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. 오늘 수급은 전체적으로 좀 별로 좋지 않았죠. 코스닥이 0.4% 올랐습니다. 코스피가 0.5% 내렸죠. 지금 상황을 좀 보면 오늘 HLB가 엄청난 급등을 보였습니다. 신주인수권 거래가 되면서 신주인수권이 상당히 급등을 했습니다. 급등을 하면서 현물인 HLB도 13%나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최근에 매수를 하고 있죠. 오늘 셀트리온은 오늘 보합이 나왔죠. 지금 이 셀트리온 실적이 아주 잘 나왔습니다.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시간 외에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았죠. 외인 기관이 꽤 많이 팔아댔습니다. 시장을. 그러면서 셀트리온도 좀 실적에 대한 이런 수혜를 받지 못하고 오늘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자 한번 보겠습니다. 셀트리온이 이렇게 내려서다가 방향을 완전히 돌려 세웠죠. 돌려 세우고 실적이 좋다는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시가가 2% 아주 좋게 시작을 했지만 좀 눌려지면서 외인 기관 매도가 나오면서 은봉으로 마감했습니다. 자 은봉으로 마감했지만 오늘 시장 분위기 때문에 억지로 좀 눌려진 그런 모습이다.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. 자 이렇게 눌려졌지만 상승 추세는 이상이 없다. 이렇게 좀 보여지고 실적이 일단 좋기 때문에 외인 기관 매도가 4만4천, 4만4천 나왔지만 아주 큰 매도가 나왔다고 보기는 좀 힘든 상황이다.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볼 수 있겠고 지금 은봉이 나왔어도 추세적으로 지금 올라서면서 위에서 이제 보합 수준으로 마감을 했죠. 밑으로 더 밑으로 세게 눌려지지는 않았습니다. 21선 수준에서 마감을 한 모습을 보면 지금 추세는 살아있다.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실적 가지고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치료제 임상 7월달쯤에 임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. 이렇게 얘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도 있죠. 그런 상황으로 보면 추세는 좀 우상형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큰 상황이다.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헬스케어는 오늘 0.9% 상승을 했습니다. 오늘 고가는 3%까지 올라섰지만 지금 이제 은봉이 좀 나왔죠. 기관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. 9만주 들어왔는데 오늘 외국인이 14만주 가까이 매도를 하면서 좀 은봉이 나왔습니다.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아주 딴딴하게 올라서고 있죠. 약간 이격이 좀 벌어지면 조정하고 좀 이격이 벌어지면 은봉이 나오고 그런 분위기로 추세를 계속 끌고 위로 위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. 이런 추세는 계속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계속해서 이제 우상형으로 흘러갈 걸로 예상이 되고 또 이제 이렇게 올라섰다가 은봉이 났죠. 셀트리온도 은봉이 났고 시장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아서 시장 분위기에 짓눌린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났다.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지금 그래도 기관은 계속 들어오고 이런 분위기가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좋죠. 그런 분위기로 본다면 여기서 이제 조금 이격이 조금 벌어졌죠. 헬스케어는 지금 이격이 조금 벌어지면 이격을 또 줄이고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큰 그림상 추세는 계속 이어질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이 시장이 이제 코스닥 쪽에 외인기관 매수가 좀 들어온다면 여기서 조금 더 뻗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. 그렇지만 이제 시장이 그렇게 도와주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옆으로 눕겠죠. 옆으로 좀 누우면서 다시 오일선하고 붙이는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렇지만 좀 부딪히면 또 오르고 부딪히면 오르고 이런 식으로 아주 단단하게 상승을 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.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셀트리온 제약은 좀 올랐죠. 2% 정도 상승했습니다. 이제 고점에서 계속해서 행보를 하다가 오늘 방향을 좀 위로 잡았습니다. 외인이 6천주 기관이 5만주 정도 들어왔죠. 최근에 기관의 매수세가 좋고 외인의 매수세도 좋습니다. 이런 분위기로 봐서는 꽤 오랫동안 이제 많이 올랐죠. 급등을 하고 나서 지금 옆으로 오랫동안 행보를 했는데 이렇게 행보를 하고 방향을 이제 조금 위로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.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밑으로 내려가서 33인선 터치하겠다. 그런 분위기는 이제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수급 일단 좋죠. 흐름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. 라고 생각이 됩니다. 젠벡스가 지금 상당히 이제 고점에서 많이 내렸죠. 고점에서 많이 내려온 상황에서 지금 바닥을 한 번 더 다져주고 한 번 더 다져주고 240 터치하고 양봉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양봉이 둘레 여섯 개 나왔죠. 양봉이 여섯 개 나오면서 60선을 터치를 했는데 60선 정도 터치하면 지금 밑에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한 번 막고 조정을 하고 갈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위치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수급이 아주 좋죠. 외인 기관이 또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. 특히 오늘 외국인 20만 주나 들어왔죠. 그리고 기관 2만 4천 주 들어왔습니다. 그러면서 60선을 뚫어냈죠. 자 이런 흐름이다. 그러면 추세가 위로 타고 갈 가능성이 아주 커졌다.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외국인이 계속 사들어죠. 기관도 계속 사들어오고 오늘 크게 힘을 쓰면서 20만 주나 지금 가져오면서 60선을 뚫어내면서 마감했죠. 자 이런 분위기면 한 번 치고 올라설 가능성이 높은 그런 분위기로 좀 흘러가고 있다.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자 셀리버리는 지금 여기에서 이제 장대음봉 이 충격에서 조금 벗어나고 있죠.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0.8%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. 지금 계속 이제 횡보를 꽤 오래 하고 있죠. 여기서 한 번 추팅 나왔다가 다시 횡보위치로 회귀를 했고 외인이 3천 팔고 기관이 천 주 정도 들어왔습니다. 이 셀리버리도 지금 뭐 계속해서 이 바이러스 치료제 부분도 있고 애로 부분도 있고 이런 재료들이 많다 보니까 밑으로 크게 내려갈 가능성은 상당히 적어졌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여기에서 내려오던 이 관성도 이제 마무리가 된 모습이죠. 이런 분위기면 또 계속 이제 이런 횡보를 하다가 어떤 또 소식이 나오면 또 한 번 들어 올릴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. 그렇지만 지금 며칠 안 됐죠. 크게 오르고 크게 내린 이 상황이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횡보하는 좀 에너지를 모으는 흐름이 좀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. 자 헬릭 스미스 오늘 0.6% 정도 내렸죠. 오늘 시장 분위기가 외인 기관이 시장을 매도하는 분위기였습니다. 그래서 쭉 조정을 하고 21선 타고 올라 서고 있죠. 오늘 뭐 은봉이 나왔지만 추세는 좋습니다. 외인이 2만주 기관이 만주 정도 팔았는데 5일선과 10일선 위에서 밑골이 달고 그래도 잘 마감했죠. 양봉 은봉 양음 양음 자 이제 다 내일은 양봉이 나올 차례죠. 자 그런 흐름이 계속 전개가 되고 있고 지금 추세는 좋습니다. 추세는 오르고 조정 잘 받았고 에너지 모으고 있고 지금 2평선 위에서 끝났기 때문에 이제 위로 한번 또 올라 살 만한 그런 위치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자 CMZ 제약이 오늘 상당히 좀 올라코스터가 심했죠. 시가가 5%에 시작을 해서 고가가 9%까지 올라서면서 아주 강한 모습을 보였죠. 거의 직전에 가장 높았던 가격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. 올라갔다가 크게 밀렸죠. 9%까지 올랐다가 마이너스 2%에서 마감했습니다. 상당히 거래량도 좀 많이 터졌는데 지금 모양이 좀 안 좋아졌죠. 지금 이런 은봉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. 자 이렇게 크게 나왔지만 지금 CMZ 제약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런 호재가 있죠. FDA에 대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크게 급등하면 또 흔들고 또 좀 조정을 한 후에 다시 올라서고 그런 분위기가 좀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줍니다. 자 오늘은 이런 세력들이 크게 한번 가지고 논 그런 모양이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. 이 세력이 외국인이죠. 외국인이 140만 주나 들어왔다가 200만 주나 다시 또 털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. 자 그러면서 분위기는 좀 안 좋아졌죠. 이런 고점에서 이제 이렇게 은봉이 길게 나왔기 때문에 몸통이 좀 크죠. 그러면은 관성이 조금 더 작용할 수도 있다.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렇지만 추세가 완전히 밑으로 내려 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관성으로 조금 조정을 받고 나면 다시 이제 좋은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. 이번 시간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